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유업을 이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첫 주일은 우리 예원교회 설립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3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코로나 악화로 인해서 다음 주일에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음 주일에 설립감사헌금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34년 전에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 예원교를 설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구속사 성취에 꼭 필요한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델적인 교회 예원교로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주일 학교부터 기존 교회 장로교를 어릴 때 다녔고 순봉교회도 잠깐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 또 그것을 함께 전하는 이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 우리 이제 건축하기 전에 강서로 교회였잖아요 그 강서로 교회 때부터 여기 이제 본부 훈련 받으러 많이 왔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부목사로 섬기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그래서 이제 나를 이 시대의 찐복음의 교회로 그리고 이제 더구나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하는 교회로 예원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래도 좀 한다고 할지 몰라도 선교하는 교회는 또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교회 중심으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거지인 줄 안다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업을 이을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영적 아브라메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기업이 땅, 재산, 소유, 상속 등의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선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또 말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천국을 차지하는 특권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원한 기업인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 이을자라는 말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영원 불변의 축복 그래서 이러한 영적 가치를 깨닫고 이제 유업 이을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신분의식입니다 바울은 당시 문화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상속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려받을 재산은 청지기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후견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성에서 성인이 되면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청지기와 후견인과 그리고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의 종이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초등학문인데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죄는 알겠단 말이에요 죄는 알겠는데 이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럼 내가 눌리죠 그럼 죄가 쌓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비판정제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정제의식 이 흑암과 사단의 참소와 재앙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의 종이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율법 아래 종로로 다던 우리 모든 인간을 성량하시고 이제 죄의 사암받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율법과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쌓여만 가는 죄 문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율법과 죄의 굴레와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참 자유 그리고 참 해방 누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평생 영원히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제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체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율법과 정제의식에서 해방받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24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감사한데 아파라는 것은 그쵸? 이제 father가 아니라 daddy다는 거죠 daddy 그쵸? 아빠 그리고 우리를 유어비얼 상속자로 유어비얼자로 부르셨는데 헬라우로 클레로모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어비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뉴스 보면은 세상이 온갖 돈과 권력과 이 참 복잡한데 이 유어비얼자 하나님 자녀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어비얼자로서의 특권의 핵심이 바로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야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되는 내가 채워주겠다 이제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하냐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음 데이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소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죽게서 돌보시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증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해산의 수고입니다 본문 13,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죠 바로 눈이 짓무르는 안질과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는 간질의 질병이 있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바울은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안짱다리로 안짱다리에 키도 작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뭐랄까 평안함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느 정도로 여겼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로서로를 보금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성도들의 눈이 다시 율법적인 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른보금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등을 돌리고 또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참보금에서 다시 멀어져 간 것입니다 봄 19절에는 바울의 최종 목적은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직이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바울은 목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해산의 수고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금전에서 영접시켰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완전한 체질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교회적으로 한 번 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만남을 가지면 이제 살아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약한 성도들과 또 장당의 열석자들 새가족들 우리 랩런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구는 382개 또 랩런트 의원의 190개 다민족 49개 총 621개 팀이 2인 1조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또 강단의 말씀과 또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때에 정말 생명구원과 생명회복의 퍼스트 무버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응답을 누가 누려야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아무도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만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특히 어제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 더 깨어서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은 기름붐 받았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현장사령관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교구 현장에서도 보면 이 2인 1조 팀을 이뤄서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갔다 와서 하시는 포럼을 들어보면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막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포럼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현장에 정말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맨날 말씀만 들으면 물론 말씀이 다지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현장 가면 정말 12가지 문제가 확인이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현장에 이 현장에 맛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거기 현장의 맛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에도 우리 교구에 또 한 집사님이 학원 개업을 하셨는데 개업 신방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학원을 개업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가서 이 학원을 개업해야만 하는 이유 이 지역에 수많은 학원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학원이 몇 개 있겠냐 없다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말씀과 미션과 전도 방향을 제가 딱 전달을 해드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큰 힘을 얻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참 인도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 학원 개업인데 남편을 또 같이 왔더라고요 남편도 일을 하는데 같이 남편 불러서 신방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어제는 새가족 5주반을 또 수료하게 됐습니다 우리 5주반 수료하신 한 40여분의 우리 새가족분들이 또 간증하고 또 포럼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들 회복되고 있구나 정말 어떤 분은 무속에서 어떤 분은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불교 가문에서 그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와가지고 복음 받게 되고 너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산의 고통인데 그렇지만은 반대로 해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 종교생활로 방어하고 또 열두가지 문제에 빠져서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몰라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어하는 이런 길 잃은 양들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일하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잇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말씀 24 기도 24 누림 속에서 이제 이 언약적 복음의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